여기에서 맵핑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 그럼 어디를 갖고 왔다더니 전국에다 그쵸 이거는 사실 외국에 나가도 전세계 대회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거기에서는 저희랑 아까 영상 처리할때 접속에만 신경써주시면 되구요 지금 그러면 계속 업데이터 됩니까 지형이 바뀌면 지우려면 삭제 연결하려면 우리 드래그처럼 드래그가 땡겨서 연결하고 줄임을 주면 되고 컨트롤젯은 없나? 컨트롤젯은 없나? 아 선택하면 지금 확장 똑같이 확장 확장은 선 없는 곳에서 아 선 없는 곳에서 해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손가락 두대로 선 없는 곳에서 확장 되나 그대로 확장 청소가 되나 지금 말씀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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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로 봐있네요 이거 슬라이드로 봐있네요 그래 그거는 아까 전에 안갈주던데요 중복돕 중복돕이에요 측면 오버랩 중복돈에 전방 오버랩 아니면 안되나? 돼요 고칠수도 있고 이건 어려우면 되겠네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 또 코스각 이렇게 하면 그럼 뭡니까 코스각은? 각도인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사산이 되고 이렇게 갈수록 아 각도 자기 코스각을 각을 각을 좋으십니다 외롭다 하시던데 손가락 좀 짠거 쓰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하시네 하하하하 여백은 뭐죠? 여백은 여백의 민가? 여백을 줄이면 아 여백이 여기 가야해 하고 나서 얼마큼 더 가는지를 맞죠? 이렇게 하면 얘가 우리 측량하는 범위 밖에 이만큼 더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작게 하면 여백을 작게 그냥 거기다 가버리고 그러면 다시 줄여 하고 범위 한번 너려보시죠 범위 한번 너려보십시오 아니 범위 그 범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걸 보셔야 되겠다 요 여백을 좁게 하면 요 우리가 지금 파란색이 이게 지금 우리 영역이거든요 측량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백을 좀 더 높여 하려면 드론이 여백 그러니까 우리 측량하는 범위 밖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요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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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네요 그리고 드론 경로 경로 설정하는거 예 드론 날라보내 자동 경로 그럼 간격은 얼마나 돼요 이런거에요 간격 드론이 찍는 간격은 날이 날려는데 요일겠죠 아 오버랩 이건가 오버랩은 중복도고 사진들이 겹쳐있는 아 그러니까 이게 관객이네 이게 관객이네 여기 관객도 결국은 이게 중복도가 아 중복도가 세면에 설수록 어차피 많이 찍히는거고 그 다음에 중복도가 약할수록 참아시 금방하니까 뭔가 화면이 달라지네 그러니까 요 요 요 요 그리고 아 전방은 앞에 앞에 음 측면은 요거고 이건 양옆에 측면은 요거고 요거고 요거는 전방은 앞뒤 여기 안보이지만 앞뒤로 얼마급 측량이니까 메다씩 확대해가지고 슬라이더를 조절해 보면 되네 응 전방은 나옵니까 아니요 전방은 안보이지만 전방은 앞으로 동양으로 가는건 안보이고 측면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게 중계 청면이 아니고 요하고 요 간격을 얼마나 두느냐 그거 중첩도 중첩도 중첩도는 요 중첩도라는거는 사진하고 사진하고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지금 내가 말하는건 요거 가는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몇 메다 간격으로 갈거냐 아 그거는 여기서 여기서 그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범위를 정하는거죠 여기서 그쪽으로 내리면 더 작고 요쪽으로 갈고 작게 하고 심작게 하고 이거 펄파라가 있고 그 아닌데 그거하고 다른데 그럼 원래는 영역을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영역이고 영역이고 요거하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사실은 우리가 비행경로 비행경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중첩도하고 중첩도는 이거고 그러니까 비행영역을 하는데 요거리가 요거리가 몇 메다에서 중첩도는 이게 30메가 고도다 찍는게 있거든요 직접 축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진이 각 이래가지고 뭡니까 축적이 있어요 앞에 초점거리 플러스 고도거리거든요 축적거리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여기서 중첩이 되는걸 정하는거죠 쉽게 말해서 사진이 30메가 고도다시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요까지 가면 또 찍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면적은 다 나옵니까 에러는 다 계산될 수 있습니까 최적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거지 요거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픽스포디를 해가지고 맵포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넣어갈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길이하고 이게 측량이죠 면적을 지정한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은 그냥 동그랗게 되어있구요 가운데서 보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각 지점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범위를 다양한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얘를 플립해서 실제 드래그 해주면 모양이 바뀌어도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촬영하고자 하는 모양을 다각정으로 원하시는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거는 이제 기체가 움직일 길입니다 기체가 움직이는 홍로 옆으로 동그랗게 끝에 우측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거는 시작이라는 스타트점이 시작점 그래서 저기서부터 보시면 위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다음 코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새로 줄 하나 이게 가로워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사상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절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를 코스 또는 전문용으로는 스크립이라고 드릴 그래서 이 하나를 스크립 코스를 반복해서 촬영하면서 진행 방향으로도 중복이 되고요 정당이 있습니다 코스를 바꿨을때도 첫번째 코스 두번째 코스가 일부 구간이 중복이 되게 중복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도 설정해서 지금 이 코스대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게 어떤 기체를 사용할건지 선택을 하는데 그 전에 앞서져 비행이신 분들은 안보이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조정기를 키면 저희는 카메라를 입력해서 조정을 했었고요 화면을 보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경로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경로를 생성 생성할지 확인하는 나와요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지도를 만드는게 목적이 이부분이 때문에 맵핑 두 번째 번을 들어가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보면 전세계 지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이유는 기체가 켜져 있어야 얘가 기체랑 연결이 되고 기체가 기체의 직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치를 얘가 입력해서 근처로 찾아주는데 지금 이 기체가 켜져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나와있고요.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 찾아가지고 부산 인근에다가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촬영하려고 하는 곳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면 기본 사이즈의 정사각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확대하고 싶으시면 지금 저기에 화면에 보이는 흰색 점이 있죠. 흰색 점을 내가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거우치 판단이 있는 거죠. 바뀌었다는 건 저걸 내가 움직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리그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리그에서 움직여주시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아까 클릭스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 클릭스를 눌러서 모양을 추가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있는 저기 GPC 이렇게 적혀있는 거는 사실 그냥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느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저걸 확인해주시면 그 카메라에 속성각들이 여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GSD라고 나오는데 저게 사실 이제 영상의 품질을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SD라는 거는 픽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진을 확대하면 자각적 정사각성으로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얻을 때 성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하나의 픽셀 사진에서 갖고 있는 이 픽셀 하나가 실제 지상에서는 몇 센터를 나타낸느냐가 GSD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GSD가 여기에는 3.56cm 픽셀 즉 픽셀 하나가 지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픽셀 하나가 픽셀 하나가 3.56cm 그러면 저 GSD가 앞에 있는 숫자가 큰 게 품질이 좋을까요? 작은 게 품질이 좋을까요? 작아야 작아야 영상에서 세세하게 구별을 대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것은 뭐랑 관련이 있느냐 카메라에 해상도가 가장 직격적인 영향력을 비칩니다. 반리 말하면 높은 영상 찍을 품질의 영상 찍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비치는 단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냐면 해상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진 찍어 보시면 가까이에서 찍는 게 좋아요? 멀리서 찍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 때 촬영하는 게 더 잘나오죠? 똑같습니다. 그 정도 보도관 반경제행에 따라서 그 GSD 값이 달라질 거예요. 즉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주변을 불러서 그 상황에 거쳐서 보조를 어느 정도 설정하실 건데 이때 고려해야 될 점이 품질적인 게 있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상의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그 GSD를 고려해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행 경로의 보도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컨트롤러 보시면 기본적으로 100으로 되어있죠. 세팅이 이것도 나중에 각도도 있는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숫자를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도를 표정해주시면 되고 이 보도는 그냥 임의로 내가 저 GSD와 맞춰서 촬영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죠. 그래서 경사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는 경사진 곳에서는 경사진 곳에서는 기체가 이륙하는 장소가 높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곳이 낫다 하더라도 기체가 내가 촬영하려는 법이 내에 지형 지물 중에서 교른보다 높은 곳이 없어요. 그래야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한 곳들을 현장 가서 직접 보시고 상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다고 합니다. 아까 경사로 말씀드렸죠.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높은 곳에서 촬영을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형을 보고 내가 GSD를 보려 했더니 내가 있는 지형에서 50m로 날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도도가 높아지죠. 내가 있는 지역보다 더 밑에 있는 지역은 기체는 동일한 형태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높이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적인 도로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영향이 편지죠. 여기 나와 있는 GSD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방지하고자 일부 드론에서는 지형 추적 기능 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 말은 내가 여기에서 뛰어서 오시기 때문에 지형이 바뀌면 타선으로 비행을 한다는 뜻이 3차원 높이를 조절해가면서 뛰겠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거는 지연하는 기체가 있고 안의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저기 카메라 선택을 보시면 그 카메라 그 카메라 안에 기체가 먼지 앞에 달려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륙 속도 그 다음에 촬영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을 하게 되어있고요. 드론 촬영을 하다보면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가장 하소 그죠? 드론이 갑자기 신호가 끊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특히 신호가 끊기는 경우에는 이 화면을 비행하는 동안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하면 이 화면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사실 사람도 망한을 하죠. 근데 그럴 수 있을 때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 화면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인 보면 공작완성이라는 탭에 기체가 상태가 좀 이상할 때 이걸 감리가 되면 예를 들어 신호가 끊겼으면 얘가 안아서 처음에 일으키자 정도는 되도록 하는 기능들이 그 다음에 머리를 물론 어 어 선생님들 그 가동교육을 받으실 때 주의사항이 들어오는 상상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된다고 나와있냐면 가시권에서 비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만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가동경로 비행을 하다보면 한 500m 이상 81km 이렇게 가기도 해요. 신호가 끊지지 않고 주변에 방해가 없고 불판이다. 그렇게 자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전부다 눈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기 멀리에 뭐가 있을지 저는 사실 모르죠. 그랬을 때 충돌 강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센서들이 이체에 실제로 달려있어요. 충돌형제 기능을 해놓으면 그냥 가나가 물찜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폼으로 되돌아옴 하시거나 아니면 폼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그러면 이수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사실 과거에는 아예 없었어요. 지금도 DJI 제가 사실 저가형이 좀 저렴함이 나오는데 고가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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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덟 바로 월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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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e pero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를 더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고 있구요 여기에서 다른거는 사실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거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안나왔는데 저게 기창이 연결되고 저랑 설정이 되고 나면 저 촬영 장로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각도를 적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남북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거를 각도로 조정해서 사선으로 할건지 좌우로 할건지 그거를 조정해주실 수 있구요 그 조정하는거는 내가 촬영하는 대상지가 뭔지에 따라서 사실 작업자가 판단을 해줘야죠 그거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되고 이게 다 되고 나면 왼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죠 삼각형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기체랑 연결이 될거고 기체한테 지금 내가 세팅해놓은 것들을 전달하는거죠 전달하고 그때도 화면이 바뀌면서 아니면 화면이 바뀌면서 얘가 전달했을 때 기체가 이룩할 준비가 되었는지 센서에는 이상이 없는지 센서에는 이상이 없는지 다각식표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룩이 되자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이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로 말씀드린것 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프로펠러 최근 저희가 셋째 작업했던거는 그것까지 해놨을 프로펠러가 잘 안껴진것 같다 이런것까지 되어있기세요 근데 그 자리자분들은 프로펠러가 잘 뛰어야되는지 안 뛰어있는지는 확인이 이해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것은 이 촬영하고 계획하고 이걸 시작하기 전에 브론을 실제 뛰어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보도까지 한번 높여보고 그래서 카메라로 주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좌우 처음에 시작할때 이체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것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비행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공연들이 많이 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공연들이 많이 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공연들이 많이 늘어있다 하더라도 오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